보세요 10장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박고랑의 독처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야레 왕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수면 위에 물고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아웬의 산당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의 재단 위에 가시와 엉검키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버리라 언덕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스라엘아 기부하의 시대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곳에 그들이 남아있다 거기에서부터 인민화를 거슬렀는데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 있는 불의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대적해 모여서 그들의 두 제목으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발길을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같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써레질을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이내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가나라 지금인 요호화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져졌다 내 사악함이 크기에 베다리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호세할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땐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재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재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업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두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극률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고세하 12장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동쪽 바람을 뒤쫓아가며 거짓말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비를 따지게 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야곱의 어머니 배 속에서 자기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시름했다 그가 천사와 시름의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데레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그분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분의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내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다시 천막 안에서 살게 하기를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처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고 그들에게 여러 환상을 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했다 길낯은 악하다 분명히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이 길가래서 소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재단이 박고랑 사이에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으려고 일했으며 아내를 얻으려고 양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몹시 환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보세요 13장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떠났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인의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운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의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가장마당에서 날리는 교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선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례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구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이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호세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죽게 긍일이 역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혁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혁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해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이 피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오르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10편 108편 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박포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어?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계물 나누고 숲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여 누나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며 모합이 내 목욕탕이로다 애돔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여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우asia 호수님의 도움은상 станsover 우리 efend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